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총회가 최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교단의 전국노회장협의회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국노회장협의회 권위영 회장은 차별금지법을 졸속 제정할 경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대한예수교장노회 총회 임원과 전국 68명의 노회장은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